4 약점이다 생길거에요 네 맞습니다 하성규 선수는 뭐 경기를 자 받지 못합니다 하성규 선수는 상당히 좀 특이한 여자 선수들은 쇼핑돌으로 쓰는 선수들이 많은데 자 날려 자 저기에 빨리 김장원을 적응해야 되겠습니다 넷 렛 아 포인트 탑 스피인 쫓아갔어 김정은 코인 조금 어 좀 처져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들 꾸준히 또 경기 뛸 수 있는 기회들도 더 있을 거예요 아 맞추지 못합니다 김정은 10위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5대3 하성빈 마무리 선수입니다 또 한 번 체스볼 김정은이 뒤져있습니다 야 김정은 걸어집니다 야 김정은 아주 하성빈이 앞서있습니다 야 김정은 하성빈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3점차 자 서버드 4점차 야 내 틈 4엔드 플레이 커서 나면 중순쯤에 내셔널에게 플레이오프 포스트시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성빈이 야 이번에는 한 번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는 볼이 앞에 있었던 느낌 자 이번에는 영도구층에 김정은 야 나갔어 하성빈이 다시 앞서갑니다 2대3 하성빈이 다시 앞서갑니다 아 하성빈이 다시 앞서갑니다 뭐 아 아 아 김정은 1포인트 리드 5대4 그리고 하나 더 눈이 빠르니까 또 발이 또 빨라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먼저 봐야 움직이죠 야 이번엔 하성빈을 상대로 두 번째 게임을 잘 싸우고 있습니다 하성빈 치고 눌릅니다 또다시 받아 봤는데요 들어왔어요 자 마탑 스피 맞대결 그러나 앞서 나가야 됩니다 자 쫓아가길 이미 포기했습니다 하성빈 6대8 자 손재공격 하성빈 성미까지 추격을 다시 했습니다 야 8대8입니다 하성빈 강타 허영원 김정원 서브 범실까지 서브로 이어집니다 나가버리고 맙니다 하성빈 강타 하성빈 강타 하성빈 강타